안녕하세요, 모키에요. 오늘은 라면도 먹고싶고, 마지소바도 먹고싶어서 둘 다 가져왔어요! 튀김들 같이 먹을게요! 계란한 치킨을 먹어서 먹어요!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지만, 맛있게 먹어서 먹기에는 맛있네요! 이게 아시아, 이제는 라면을 먹어요!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꿀맛 아이안 아이안 먹으면 좋겠지 아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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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저는 천천히 만족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ㅎㅎ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잘어울려요 풍뚝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아, 이럴 때까지 먹어야겠어요 그치, 그치, 그치 그치, 그치, 그치 그치 그리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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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먹었습니다. 안녕!